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실시간 정보브리핑입니다. 작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영국 경제가 올해 들어 플러스로 반등했습니다. 28일 영국통계청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확정치가 전기 대비 0.7%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라파엘 보스틱 아틀랜타 연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시작 시기를 24년 말로 예상했습니다. 보스틱 총재는 올해 의결권자이기 때문에 시장이 보스틱 총재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애리조나주의 에너지 저장장치 배터리 공장 건설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핵심 공급처인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 여파로 최근 실적에 타격을 받으면서 설비 투자 집행의 속도 조절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7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오던 데브시스터즈가 올해 1분기 적자고리를 끄는 데 이어 쿠키런 지식재산권 강화와 글로벌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영진을 대거 교체한 데브시스터즈가 사업 비용 효율화를 빠르게 이어나가고 있어 주가 흐름에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의 센 AI가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온트레이딩 AI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상승장 속에서도 꾸준한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세나의 추천주로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나뿐만 아니라 믿고 보는 서울경제TV의 전문가도 함께하는데요. 오늘 송범선 고수님 모셔보겠습니다. 고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범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강부합권에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6월 시장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고수님께서는 오늘짱 전략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네, 오늘은 굉장히 또 좀 소폭 올랐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번 주에 대거 뭔가 변동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종목들마다의 편차가 있었는데 반도체주가 약간 휘청거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시장을 주도하 전 반도체가 휘청거리고 다른 종목들이 차기로 좀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잘 세워야 되고 포트폴리오를 너무 반도체 그리고 기술주 위주로만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종목들로 편성을 해가지고 보다 좀 안전성을 높이는 전략 이런 것이 중요할 것이라 보여지고요. 그동안 좀 많이 오르지 못했던 게임주들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오른 상황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게임주라든가 인터넷 등등 그동안 낙폭화되었던 종목들의 반등 이 점도 어느 정도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반도체는 휘청거리는 장세였습니다.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장이었고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우리 송범선 고수님과 같이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수님의 공약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께서 6월 13일에 공약해주셨던 SK하이닉스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21만 5천 원의 매수가 잡아주셨고요. 수익률 13% 기록했습니다. 목표가는 25만 원, 손절가는 17만 원으로 짚어주셨는데요. SK하이닉스 6월 같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13% 수익 볼 수 있었던 비결, 그 방법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 어떻게 13% 수익 나셨는지 그 공약 타점 짚어주시죠. 네, SK하이닉스는 누가 뭐래도 최근 시장의 주도주 그리고 대장이죠. 지금 사실 삼성전자보다도 SK하이닉스에 차고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SK하이닉스 안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많이 좀 소외되셨을 것 같아요. 물론 반도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른 종목들도 많이 올랐지만 SK하이닉스가 그나마 또 가장 대장주다 보니까 그렇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21만 5천 원에 매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약간 눌림목에 들어왔어요. 눌림목. 그래서 눌리는 점에 좀 매수를 시행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막 차고 올라갈 때 있죠. 이런 차트를 보시면 차고 올라갈 때 매수를 하기보다는 약간의 눌림목 이런 시점이 있죠.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 좀 더 좋거든요. 그래서 눌림목 때 매수를 해서 이만큼 수익이 됐다. 사실 예전에도 저는 이 종목을 매수했다 팔았다 매수했다 팔았다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했다가 이 부분에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지금 보이죠. 마우스 있는데 여기서 다시 다시 이 정도만 먹었는데 13%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을 물론 2배 3배 수익 내는 거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10배 10배 이런 거 아주 좋은데 그렇게 하기 힘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 종목이 좋다. 누구나 알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추세의 파동을 이용해서 상승 파동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하죠. 상승 5파동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좀 끊고 다시 사고 끊고 다시 사는 그런 전략들로 저는 좀 접근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엔비디아 바로 핵심 수혜주죠. 엔비디아 그러면 지금 시장을 좌우하는 전 세계를 좌우하는 글로벌 1등 주잖아요. 그렇죠. 시가총액을 1위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자 그런데 SK하이니스가 이 HBM 쪽으로 전 세계에서 지금 60% 정도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SK하이니스가 엔비디아에도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HBM3, HBM3E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5세대까지 나왔죠. 이게 자 그런데 고대학폭 메모리 고대학폭 메모리 5세대까지 나왔는데 이거를 지금 SK하이니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른 종목들은 그나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이거를 디렘을 12단까지 쌓아 올리면서 어느 정도 고대학폭 메모리 확장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SK하이니스를 따라잡기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수익권을 좀 챙겨나가는 전략 취했는데요. 왜 그러느냐. 이 파동이 여기서 좀 약간 흔들렸어요. 그래서 전망 이 회사에 대한 전망은 아직도 좋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두 배 세 배 먹으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힘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성격이 급해서 굉장히 또 힘든 그런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이렇게 파동의 전략을 이용해서 눌림목 때 지금은 다시 좀 눌리다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약간 더 눌렸을 때 다시 사고 또 팔고 이런 전략들로 접근하신다면은 이번에 13% 제가 추천드려서 수익이 난 것처럼 또다시 한 번에 제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기회에 눌림목 포착해서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추세 파동 계속해서 이용해서 눌린 구간에 매수 진입하셨습니다. 6월 13일에 공약해서 현재 13% 수익권에 있고요. 엔비디아 수혜주기 때문에 전망은 좋지만 파동이 조금은 흔들렸기 때문에 수익을 취한 전략 세우셨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10%, 13% 넘는 종목 같이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온트레이딩 AI와 함께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고수님의 두 번째 공약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주 두산 애너빌리티이고요. 6월 10일에 공약하셨습니다. 19,410원에 매수하셨고요. 수익률은 10.2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6,0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요. 6월장은 한 달 동안 대형주가 강세였습니다. 두산 애너빌리티 어떻게 잡으셔서 10% 수익 볼 수 있었는지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애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원전 대장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업종들이 있는데 이 각 업종들에서 1등주를 어느 정도 선택한다고 한다면 좀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해요. 두산 애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눌렸을 때 좀 잡아갈 수 있고 사실 전반적인 배경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AI 반도체가 2024년 상반기를 좀 주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로 계속해서 말들이 나오고 있고 이것에 대한 수요, 전력 공급 아주 좀 부족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력을 공급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원래 원전이 있었는데 이거를 탈원전 시대로 접어들면서 원전을 좀 폐쇄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원전이 있는 가동되는 수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를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려면 53개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현재는 제로다 보니까 이거를 좀 다시 한 번 가동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탈원전을 했던 것도 어느 정도 위험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극복하고자 소형으로 원자력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SMR입니다. 그래서 SMR, 소형, 스몰이죠. 스몰로 SMR로 만든 게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에다가도 SMR 설계업체 강자인 뉴스케일 파워에다가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이 매수 수주 물량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2조가 넘게 수주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전체 규모 이 뉴스케일 파워가 정말 미국에서 굉장하게 SMR 강자거든요. 전체 규모가 50조다 보니까 여기서 4% 4%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꽉 잡고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물량을 따온 거죠. 공급 물량. 그래서 매출이 또 어마어마하게 신장될 것이다. 이러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원전을 한때 폐지를 했다가 다시 한번 가동을 시킬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조예요. SMR 소형으로 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게 여기까지 올랐다가 2021년에 이렇게 올랐다가 그 뒤로 좀 빠졌죠. 빠졌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어느 정도 보시면 2024년을 기점으로 2023년 10월을 기점으로 반등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일목구냥표 구름대 위로 안정적으로 상승을 해 나가기 때문에 이런 점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원전 대장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들 저는 뭐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여기 위에서 좀 파동이 나왔어요. 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좀 취했는데 이 점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좀 지켜보면서 다음에 또다시 저점 공략 해보면서 수익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다. 네 6월 10일에 공략했던 두산 에너빌리티 10% 이상의 수익 확인했습니다. 자 저점 공략하고 싶다 이렇게 대형주 큰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 송범선 고수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히든 종목 방송 말미에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수님과 히든 종목 같이 이따가 방송 말미에 살펴보시고요. 고수님의 또 공략주들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세나의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송범선 고수님과 실시간으로 매매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수님의 종목에 이어서 세나가 오늘장 추출해낸 추천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실적 80점 기록했습니다. 2024년 6월 기준 매출액 4조 4천억 원이 나왔고요. 모멘텀은 80점으로 현재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2년 연속 국가서비스 대상을 기록했습니다. 차트는 85점, 수급은 90점으로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 기관 3거래일 연속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신호 강도는 75점, 종합 점수 82점 나왔습니다. 대한항공 계속해서 항공 수혜주 여행주로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우리 고수님께서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정말 우리나라의 1등 항공사입니다. 오늘 1등을 많이 말씀드려요. 그래서 SK인X가 현재 HBM에 1등 주자고 두산 애너빌리티가 원전의 1등이라고 한다면 항공은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하면 대한항공이 당연히 1등이다. 인지도, 브랜드 가치, 서비스 여러 가지가 다 그런데 예전에는 규모가 1등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우리나라 항공을 거의 재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아시아나항공도 좀 잘 나갔잖아요.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이 부채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경영상 좀 쉽지가 않아요. 재무구조상. 그런데 재무구조의 부채 비율 그리고 유보율 이런 면에서 따져봤을 때 대한항공이 정말 안정적으로 합니다. 대한항공은 부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은 부채가 엄청 많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가 있어요. 투자하기에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부채가 없고 유보금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금에 투자하기에 안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의 1등 해외로 나가고 있고 이 대한항공이 말입니다. 바로 여객. 해외로 이렇게 나가서 관광하는 것도 많지만 짐을 싣고 수화물을 싣고 다른 나라에 가는 거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밖의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군대와도 협업을 해서 군용기 있잖아요. 군대 비행기 이런 것도 제작을 하고 정비를 하고 또 위성. 위성체 있죠. 인공위성 같은 거.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산업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텔스 무인기 기술 이런 것도 시범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해외로 계속해서 뻗어나가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 조금 힘들었어요. 사실 코로나 때 해외로 잘 안 나가다 보니까 그런데 코로나 끝나면서 다들 해외로 너도 나도 뻗어나간다.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든 뭐든 간에 막 나가고 해외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늘었고 원래 수익성이 잠깐 적자로 갔다가 코로나 때 지금 다시 한번 흑자 기조로 돌아서 오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이거 근데 여러 가지 기조는 좋은데 사실 주가가 많이 눌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파동들이 어느 정도 하락 파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추세 모멘텀 상으로도 6월 27일 날 6.9% 올랐어요. 목요일 날 6.9% 바로 어제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지금 장대양보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세가 상방으로 확실히 턴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 이동 평균선 있죠. 이거 600일 이동 평균선이에요. 600일 검은색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검은색 600일 이동 평균선을 조만간 돌파하면서 골든크로스 장기 골든크로스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 이런 추세적인 면 그리고 모멘텀 여러 가지 재무 상황 모든 것이 좀 안정적이고 좋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대한항공의 모 회사가 한진칼인데요. 한진칼 역시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목을 눈여겨봐서 추세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나가신다고 한다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추세 상방으로 돌아선 대한항공 같이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세나이 추천주 두 번째 종목 같이 볼 텐데요. 가온전선입니다. 실적 85점 나왔고요. 2024년 3월 기준 매출액 4천억 원 기록했습니다. 모멘텀은 90점으로 전선 전력 설비 상승 흐름 좋고요. 차트는 80점 수급 80점 나왔습니다. 외국인 3거래일 기관은 6거래일 연속인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신호강도 75점 종합점수 82점 기록했는데요. 가온전선은 우리 고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또한 아주 좋습니다. 전력 설비 이쪽인데요. 최근에 여러분들 전력 그러면은 굉장히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는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가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AI 반도체로 인해서 전력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선 전력 이쪽은 요즘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섹터다. 관심에 한번 두시면 좋겠고요.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국내 3대 전선 전문 제조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손가락을 안에 드는 전선 업체다. 그리고 굉장히 해외로 쭉 잘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북미 이쪽으로 계속해서 진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도 좋고 이 종목이 이렇게 최근에 그래도 좀 많이 괜찮은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5월까지 괜찮은 추세였다가 잠깐 눌렸다가 다시 한번 턴해서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요.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차트를 보시면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5월 13일까지 많이 올랐는데 지금 다시 눌렸잖아요. 많이 눌렸는데 좀 눌리는 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런 갑자기 너무 빨리 성급했던 것들이 해소된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추세고 다시 한번 여기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 이제 구름대 돌파하려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여기서는 지난해 대비는 많이 올랐는데 PBR이 1밖에 안 되고요. PER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밸류에이션, 가치평가 지표에서는 저평가 기조다라는 점. 많이 올라도 여전히 싸니까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구름대 돌파 흐름 보이고 있는 가온전선 같이 짚어봤습니다.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날 추천주 세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기아입니다. 실적 90점 나왔고요. 2024년 6월 기준 매출액 27조 6천억 원 기록했습니다. 모멘텀 90점으로 실적 좋은 기아, 모멘텀 계속해서 좋아질 것 같고요. 차트는 95점, 수급 90점으로 기간 3거래일제, 현재 외국인도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호강도 90점으로 종합점수 91점 기록했는데요. 우리 고수님께서는 기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정말 좋은 자동차 회사죠. 현대차와 함께 기아 양대 산맥으로 우리나라 자리 잡고 있는데 가족이에요. 현대차와 같은 계열사다 보니까. 그런데 기아가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의 약간 자회사 느낌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인수합병. 그런데 중요한 건 해외에서는 기아가 엄청나게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기아가 오히려 자동차 시상식, 수상 이런 거를 현대차보다 앞지를 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만큼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30% 정도 매출 비중이 차지하고 있고 해외에서 70%의 매출을 차지하는 게 바로 기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대차에 굉장한 호재가 있었죠. 바로 인도로 IPO를 한다. 인도에다가 IPO하기 때문에 그쪽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현지 우리나라의 공장 노조 이런 것들 고질적인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가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올라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잠깐 눌렀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서 추세 상황 아주 좋고 지금 여기가 사실 고점이었는데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갔어요. 6월 19일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또 올라 붙는 추세로 고점을 뚫고 상방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 천장이 좀 열려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오늘 세나가 추천한 세 종목 우리 고수님과 같이 짚어봤고요. 세나의 추천주 화면으로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가장 중요한 고수님의 히든 종목 공개 시간인데요. 히든 종목 힌트만 드리고 있습니다. 고수님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의 히든 종목 정말 강력한 후속타. 이제 다음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 갖고 왔습니다. 바로 온디바이스 AI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인데요.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의 AI, 인공지능을 이렇게 클라우드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인터넷에 공간을 두고 스토리지를 두고 여기서 데이터를 뽑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핸드폰, 여러분들 핸드폰이라던가 이런 기기들 인터넷 접속 안 돼도 인공지능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접속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온디바이스 AI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이 높죠. 공유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응답 속도가 빠르다. 굉장히 빨라요. 인터넷 한번 접속,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인터넷도 빠른 데가 있고 느린 데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보다 더 빠르다. 저전력과 비용도 더 낮다. 이런 점들이 강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보실 종목은 바로 온디바이스 AI의 대장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볼게요. 재무제표 보면은 이 종목이 엄청납니다. 자, 보시면은 매출액은 사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약간 중소형주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매출액은 2,900억인데 조단위는 아닌데 영업이익이 1,300억 원입니다. 매출액의 절반이에요. 거의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45%에 달합니다. 굉장합니다. 여러분들 영업이익률이 45%라는 거는 엄청난 성장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막 셀트리온 치고 올라갈 때 호평 받았잖아요. 그때 전성기 때 엄청난 고성장주 셀트리온이 막 30%, 40% 그랬거든요. 자, 근데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상황. 현재 셀트리온이 어느 정도 성숙히 접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약간 초대형주다. 우리나라 굴지의 바이오잖아요. 자, 근데 이 종목은 아직은 그 정도의 위치는 아닌데 45%면은 엄청나게 그런 가능성이 돋보인다라는 거고 순이익률이 40%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거의 순이익으로 쌓인다. 이건 돈 되는 장사입니다, 여러분들. 빨리빨리 사업을 시작해야죠.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신다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부채가 4%밖에 안 돼요. 최근에 14% 되고 유보율이 6,900%인데 1,000%만 넘어도 유보금 많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굉장하고 온 디바이스 AI가 지금 계속 재점화되고 있고 지금 차트상 약간 눌렸죠, 최근에.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최근에 이제 아이폰 16이 새로 나오거든요. 아이폰 16 나오고 하면 여기에 새로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이거에다가 반도체 소켓 테스트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만들어서 여기 새로 들어간 반도체들을 계속해서 테스트해요. 이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아이폰 16 나오기 전에 당장 매수를 하신다면 아이폰 16 나오고 하면 불티나게 팔리죠, 전 세계에. 우리나라도 지금 아이폰 16 엄청나게 잘 팔릴 거거든요. 요즘 아이폰 정말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으로 반도체 테스트 소켓으로 뭔가 테스트, 분량률, 수율 이런 거 잡아 나갈 수 있는 이런 종목 잡아보셔야겠다. 이렇게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고수의 선택으로 SK하이닉스 13%의 수익률 확인했고요. 세나의 선택으로 미국 합병 승인 임박한 대한항공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나의 선택으로 강한 전선주, 가온 전선까지 짚어봤습니다. 온트레이딩 AI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